목마에 타면 빙글빙글 돌아가며 노는 놀이기구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곳곳을 통하는 좁은 길 시간 또는 순서의 맨 끝 흙 속에 살고 길쭉한 원통형의 몸으로 꿈틀꿈틀 기어다니며 비오는 날이면 땅 위나 길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은 교대로 윷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에 따라 말판을 놓고 모든 말이 최종 지점을 먼저 통과하면 이기는 놀이는 어떤 자리나 모임에 초대하는 뜻을 적어 보내는 편지 장마가 지는 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하철도 위를 다니는 전동차는 조선 선조대의 무신으로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만들어 외군을 물리친 장군은 열매나 곡식의 나달 또는 작고 동그랗고 단단한 것을 가리키는 말 최종 지하철도의 우주가 hag연을 열고 배우가 탉eres 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마가 지사와 피곤중 문화, 우주, 다정지,